네 반갑습니다. 남영영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2학년 친구들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쌤이랑 해설강의를 쭉 같이 함께 할 건데 이번에 쌤이 전반부를 맡았어요. 11월에 보는 모의고사 시험이 여러분들 2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죠. 이 시험 좀 많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꼭 챙기시고 오답 정리하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1번부터 쭉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 지수법칙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할게요.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8이 지금 2의 세제곱이잖아. 거기에 3분의 2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줄을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인데 밑에 똑같았을 때 곱하기에는 지수끼리의 더쌤. 그래서 얘는 2예요. 2.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될 것 같고. 2번 들어갑니다. 탄젠트 4분의 x의 주기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뭐예요?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에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뭐예요? 2파이죠. 그런데 이 함수가 탄젠트 x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4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탄젠트 x의 주기가 파인데 여기 x 앞에 계수 여기 bx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절대값 b로 나누는 그러니까 원래 주기를 절대값 b분의 1을 곱해주는 그런 주기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이게 지금 4분의 1이니까 나누기 4분의 1, 이 값으로 계수로 나눈 절대값을 씌워서 나눈 값이 주기가 되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주기가 4파이더라. 주기가 4파이 그러면 정답으로는 4번이 되겠죠. 선생님이 써볼게. 자, 사인. 자, 여기를 뭐 bx 이렇게 놓을게요. 코사인 bx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놈은 사인과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것을 절대값 b로 나눈 이런 주기로 변신한 거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자기가 bx다 라고 했을 때 주기는 원래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걸 절대값 b로 나눈 이런 주기로 바뀐다. 자, 이 정도. 자, 이제 3번 들어가도 되겠죠. A 지금 보니까 등비수열이고 네 번째 항이 24래. 근데 세 번째 항이 뭐니? 얘들아, 등비수열이 뭐야? 이제 원래 첫 번째 항에서 3, 공비가 곱해져서 공비가 3이라고 했죠. 3이 곱해져서 그 다음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3 곱해서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3 곱해서 네 번째 항이거든. 자, 이거 구하래요. 세 번째 항에다가 내가 3을 곱하면은 네 번째 항인 24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8, 3, 24이기 때문에 얘는 8이 되겠죠. 정답은 8입니다. 자, 3번. 4번. 극한값 구학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3은 뭐야? x가 3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f가 3일 때 지금 여기 땡! 찍고 있어요. 자, 얘는 누굴 지나가지? 3, 1을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게 1이야. 자, 함수값은 1이거든요. 근데 리미트가 씌워져 있다. 이거 극한값이지. 1로 점점점 가 왼쪽에서 다가가 좌극한이지.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조금 왼쪽에서 다가와. x1로 그랬을 때 y는 누굴 향해 가냐? 자, 1을 향해 가네요. 이것도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 돼가지고 정답은 2가 되는 거겠지. 네, 정답으로는 2번입니다. 자, 5번 갈까요? sn, 수혈에서 sn할 때 an 구하기에요. sn할 때 an 구하기는 자, 우리가 sn에서 누굴 빼면? sn-1을 빼면 자, 이게 an이 되고요.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는 반드시 성립을 한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하신 다음에 a4를 직접 구해도 되는데 지금 엄청 빠른 템포로 3점짜리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자, a4는 우리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4에서 s3을 빼면 된다. 자, 이거 뭐야? 1항부터 4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빼는 거야. 1항, 2항, 3항, 4항이 합해서 1항, 2항, 3항이 합을 뺀다면 4항만 남겠지. 네 번째 항만, 얘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의 3제곱 플러스 4 자, 이 값에서 빼기 3의 3제곱 플러스 3한 것을 빼자. 자, 4의 3제곱 4, 4, 4, 16, 64에다가 4 더하니까 68에서 마이너스 얘는 3, 3, 9, 3, 27 더하기 3하니까 30이죠. 그래서 정답은 38입니다. 네 번째 항 38이다. 4번.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6번.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 자, 이거 무슨 부동식? 로그 부동식입니다. 자, 여기 앞에 밑이 지금 10인 상형 로그죠. 자, 얘도 밑이 10인 로그로 만들어주세요. 자, 로그 지금 여기는 3x 자, 그리고 얘가 로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0의 여기 10, 10의 제곱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2가 되겠지. 이렇게 놓고 밑이 지금 10이니까 자, 부동호의 방향이 그냥 진수의 방향과 똑같죠. 진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x 놓으시고 자, 여기는 100. 자, 그래서 이 부동식 풀면 돼요. x가 3분의 100보다는 작더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3x 진수의 범위는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x는 이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조건 베이스를 깔은 거고요. 여기 지금 x가 3분의 100보다 작다. 얘가 33.3333 되는 아이죠. 문제는 뭐냐면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래, 그럼 얘는 일단은 0보다 크고 자, 이런 범위를 갖다 보니 최대값은 33점이 넘어가잖아. 최대는 33이겠지. 정답은 33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지요. 자, 7번 들어갈게요.